자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약간 증거만 좀 외워줍니다 증거 몇 가지만 외워주면 돼요 자 일단 진화가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진화는 뭐냐면 시간이 짧다고 해서 진화가 되진 않아 무슨 말이냐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환경에 적응을 해가야 돼 오랜 시간이 돼야 돼 한 몇십만 년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해서 몸의 구조나 특성 자체가 바뀌는 현상을 진화라 그래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거는 진화는 아니야 이것도 진화에 섞일 수 있나? 어 그거죠 옛날에 육상 동물은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어 오케이? 육상 동물은 바다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땅으로 못 올라왔었어 그래서 자외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 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니까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어 아가미하고 오케이? 근데 나중에 자외선이 못 들어오면서 이 지금 바다에 사는 동물들이 땅으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 지느러미가 나중에 다리로 바뀌는 거야 이걸 진화라 그래 환경에 적응해서 몸이 구조가 바뀌는 상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있어야지 지느러미였다가 갑자기 그 다음날에 내가 다리가 딱 되지는 않잖아 오랜 시간이 걸쳐야 돼 알죠?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그럼 진화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화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증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화석상의 증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화석이 뭐예요? 뭐예요? 오랜 기간 동안 퇴적과 침식과 풍화를 거쳐서 계속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인 게 뭐야? 나중에 화석이 되는 거잖아 자 그때 그 화석을 비교해 보면은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형성된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일수록 오늘날 생물의 모습과 가깝다 왜? 최근에 발견됐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고래의 화석이 있습니다 고래 마래의 화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의 진화 과정을 볼게 야 강아지 모양같이 생기지 않았냐? 고래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대 근데 나중에 앞다리가 지느러미가 된 거야 이렇게 뒷다리도 지느러미가 된 거야 이렇게 꼬리가 된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점점점점 진화해갔다 자 발에 물갈키가 생기고 나서부터 뒷다리가 점점 짧아져서 지느러미로 바뀐 거야 오케이? 현재는 뒷다리가 흔적으로 남아있어 고래가 뒷다리 흔적이 있대 야 신기하지 않냐? 고래가 뒷다리가 있대 흔적으로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래가 옛날에 육상생활을 하던 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됐다 라는 증거가 되는 거야 알죠? 응 말 볼게 말은 옛날에 굉장히 작았어 야 무슨 이거 강아지만하다 근데 점점 커진 거야 몸치가 점점 커졌어 그리고 어금니하고 발가락을 볼게 자 어금니는 점점점점점점점점 복잡해졌어 맞지? 그리고 다리는 발가락이 점점점점 간단해졌지 자 그래서 어금니가 왜 복잡해졌냐 라고 물어본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니까 다양한 걸 잡아먹기 위해서 다양하게 바뀐 거야 알겠지? 그래서 몸의 크기는 여우만한 크기였다가 현재 크기가 된 거야 발가락 수는 4개였다가 1개로 어 조금 간단하게 나왔다라는 거 어금니는 간단했다가 나중엔 복잡해진 거야 왜? 숲에서 초원으로 바뀌어서 그에 알맞게 몸의 구조가 진화가 된 거야 다양한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음 경우의 수 몇 가지 외워줘야 돼 어 두 번째 몸 구조를 비교하는 거와 해부해야 되겠지 해부 해부해야 몸의 구조를 알잖아 그게 뭐야? 비교 해부 학적 증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죠? 자 세 가지가 있어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 사실 흔적기관은 쉬워 그냥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야 이게 말 그대로 흔적기관이야 자 상동기관은 잘 보세요 이 동자는 같을 동자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기준이 있어요 뭐가 같은지 구조가 같아 기원도 같아 기원이 같으면 구조가 같을 수밖에 없어 기원이 다르면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즉 상동기관은 기원과 구조가 같은 거야 알겠어? 그런데 기능이 달라 무슨 말이냐 뼈의 구조를 볼까? 구조가 비슷하지 파란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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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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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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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가 비슷해 구조가 비슷하다는 건 기원이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 상동기관이야 구조가 기원이 포인트야 동자 쓰는 거는 대신에 기능이 달라 사람의 팔은 뭐야 짚는 거 던지는 거 때리는 거 박제날개 나는 거 바다사자의 앞다리 기어가는 거 사자의 앞다리 걷는 거 침패치 팔 사람이랑 비슷하긴 하지 이거는 오케이 기능이 다르지 기원과 구조가 같으면 상동기관이야 그럼 상사기관 보자 반대야 기원과 구조가 달라 달라 다른데 기능이 똑같아 새날개 나비의 날개 예를 들어서 이게 많이 나와 외워줘 새날개가 나비의 날개 기능 나는데 쓰잖아 똑같이 근데 얘는 뼈로 이루어졌지 얘는 뼈야 아니잖아 구조나 기원이 다르다 라고 할 수 있어 알지 예를 들어서 외워주면 돼 이게 상동기관이야 무조건 이 그림 보면 무조건 상동기관 딱 봐야 돼 기형과 구조가 똑같다 얘는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상사기관이네 기형과 구조가 다르다 알겠지 흔적냄개는 흔적이야 과거에는 기능이 있었는데 나중에 태화돼서 흔적만 있어 아까 고래 고래의 뒷다리 맞지 그런 것도 흔적냄개 흔적기관이야 또 사람의 동의근 사람의 동의근이 뭘까 너도 있어 귀를 움직이는 근육이야 사람은 옛날 조상때 귀를 움직일 수 있었어 임중인 사람이 있을텐데 친구 중에 네 맞지 지나가 덜 된거야 알았지 이런 오스트라하고 피테쿠스 같은 놈아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알았지 지나가 덜 됐어 꼬리뼈 우리 원숭이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꼬리뼈 꼬리뼈는 우리가 꼬리가 있었다는거야 우리가 손우공의 후손입니다 알죠 자 뱀의 다리뼈도 마찬가지 야 뱀에 다리가 있었어 야 기가 막히지 뼈를 보면 뱀에 다리뼈가 있어요 뱀이 다리가 달렸던거야 되게 좀 징그럽다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냐 악어 뱀에 다리가 달리면 악어 같은 느낌이야 얼굴도 비싸 파충류니까 응 또 하나 더 있어 이것도 흔적기관이야 물갈기 우리 손에 물갈기 있었어 왜냐면 우리는 양수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헤엄치고 다니기 위해서 있었는데 어차피 나오면은 필요 없잖아 물쓰고 사는거 아니니까 그래서 없어진거야 오케이 그렇게 된거야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흔적내기다 흔적기관 자 이번에 세번째 발생학적 증거야 발생학적 증거 연어 도룡영 거북이 닭 사라 발생과정을 봐봐 굉장히 똑같지 않냐 엄청 똑같아 마지막에 또 외계인같이 생겼지만 어 굉장히 비슷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어 도룡영 거북이 닭 사람 이런 동물들의 조상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거야 그러니까 친척이야 친척 우린 친척이야 공통조상으로부터 거기서 분리되서 진화가 된거야 그냥 그 증거가 되는거야 알죠 그래서 척추동물은 발생초기에 배야에 공통적으로 야 우리 아가미 있었어 태야에 아가미 있어 꼬리도 있어 근데 나중에 발생이 진행되서 형태와 기능이 달라져서 특유의 모습이 나타나는거야 무슨 말이야 척추동물 이게 다 척추동물이야 척추동물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가 됐다는 사실을 발생학적 증거로써 알 수 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진화적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거 OX 문제네 최근에 발견된 지층의 화석일수록 현재 생물과 비슷하다 최근이니까 비슷하겠지 마른 몸집이 커지는거 맞죠 발각수가 많아져요 적어지죠 X입니다 고래는 육상생활을 하던 조상으로 진화됐다는거 아까 배웠었어 뒷다리에 있다라는거 순척기가 늘었어 어이구 얘 고래다 고래 야 이거 맞춰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개구각식처럼 생겼어 원래는 맞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뒷다리가 점점 바뀌고 있었지 결국은 나중에 뒷다리만 바뀌고 앞다리는 좀 남았었어 하지만 나중에 아예 없어졌지 이렇게 맞죠 3번 상동 자 기원이 같아요 맞죠 구조가 똑같기도 하고 기능은 다릅니다 새 날개는 상 사 기관이지 사람의 팔과 박쥐 날개는 발생기관이 기원이 기원이 같다라고 할 수 있지 상동기관이니까 자 사람의 꼬리뼈는 과거에 비슷해야 됐어 그러니까 흔적기관 자 무슨 기관을 통해 생물이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해 공통적으로 진화하심을 알 수 있다 어 이거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진화한 거지 기능이 다른 거지 상동 기관이 될 수밖에 없다 알죠 4번 척추 동물의 발생 과정이네요 척추 동물의 발생 초기에는 모모와 모모가 공통적이야 아가미 틈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었어 꼬리 맞지 꼬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나중에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정답이지 알죠 자 이번에 생물의 진화에서 네 번째 이어서 가봅시다 자 얘는 지리적 분포상의 증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리적으로 격리가 됐어 이 격리가 됐다는 말은 원래 같이 살고 한 동네에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다가 여기에 도로가 깔린 거야 도로가 깔려서 A구역 B구역이 나눠져 버린 거야 이걸 격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각각 환경에 적응한 거야 A구역에서 적응하고 B에서 적응한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기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적응을 하니까 다른 방향으로 진화해간 거야 이해가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뿔뿔이 한 몇백 개로 나눠진 거야 거기에 핀치세가 살고 있었는데 핀치세가 그 각각의 섬 200몇 개의 섬에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종이 된 거야 핀치세가 200종류가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열매를 먹는 핀치세는 이렇게 부리가 이런 모양이고 곤추를 먹는 핀치세 이런 모양이고 그리고 씨를 먹는 거는 좀 더 튼튼해야지 부리가 그리고 선인자 같은 게 좀 뾰족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갈라파고스 군대에서 하는 핀치세가 각각의 쪼개져 있는 지리적 격리로 인해서 각기 진화가 다른 방향으로 진화가 됐다 알죠? 그리고 또 있어 캥거루와 오리너고리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발견이 돼 우리나라에 없어 캥거루가 오스트레일리아의 마크잖아 오리너고리도 마찬가지야 여기밖에 없어 무슨 말이야 여기 기회로 격리가 된 거야 이해갔어? 응 이게 지리학적 분포 상의 증거야 자 DNA나 단백질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건 뭐야? 유전학이야 유전학 맞죠? 자 원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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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패치 사람 총 5마리가 있는데 종류별로 DNA 1취를 본 거야 침패치하고 사람은 1취하지 거의 가깝지 가깝지 어 가깝잖아 침패치하고 사람은 가깝지 어 그렇다는 거 무슨 말이냐면 침패치하고 좀 더 가까운 관계인 거야 좀 멀어 더 멀어 굉장히 멀어 알겠지 이렇게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DNA 1취를 높거나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이 유사할수록 가까운 관계야 오케이 어 그래서 침패치하고 좀 더 가깝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알죠 자 그럼 진화설을 배웁시다 진화설 두 가지만 외우면 돼요 일단 이거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다윈의 자연선택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다윈의 자연선택설 자 라마르크가 얘기했어 용불용설이 뭐냐면 내가 길어지고 싶으면 길어질 수 있어 예를 들어서 기린이 있었어 기린 기린이 키가 작은 기린이 있었는데 얘가 나중에 저 나무 있는 나뭇잎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목을 계속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늘어난 거야 실제로 늘어나서 나뭇잎을 먹었지 먹어서 먹어가지고 그게 새끼를 까면은 계속 목이 긴 놈이 나올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운 거야 오케이 그게 롬농설이야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는 거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태화되는 거야 알지 롬농설이야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는 거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태화되는 거야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한 학설인데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목을 길게 해가지고 목이 길어졌어 길어졌다 쳐 나는 그래서 내가 새끼를 깠어 깠는데 어라 아무리 내가 새끼를 놔도 내 새끼들은 전부 다 키가 다 작은 애들밖에 안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이 아무리 노력해서 길게 만들었다 쳐도 이 목이 긴 거에 대한 특징은 유전으로서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 그게 용불용설에 비판을 받을만한 이유였던 거야 그걸 희득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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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득형질이란 말은 내가 목이 짧았는데 노력해서 길어진 거야 형질을 내가 얻었잖아 길다라는 형질 그런 게 희득형질이야 이건 유전되지 않아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누가 나왔냐 다윈이 주장한 자연선택설이야 지금 이게 가장 유력하죠 자 이거야 생존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자손을 낳았어 이게 뭐냐면 과잉생산이야 알겠죠 그럼 자손이 많아 먹을 거는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자손 간에 형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린 그걸 개체 변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거야 먹이를 가지고 그러면 생존에 유리한 놈은 살겠지 나머지 죽겠고 이게 뭐야 적자 생존이라고 해 그럼 이렇게 살아난 놈은 자손을 많이 남겨 자신의 형질을 자신에게 물려주었어 이게 뭐야 자연 선택이야 이게 과정이거든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러면은 개체 변이가 일어나지 맞지 자손 간에 형질 차이가 나타나는 개체 변이 그러면 걔네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생존 경쟁 맞지 그다가 살아남았어 적자 생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새끼를 까고 자연 선택이 된 거야 과인 생산 서로 다른 형질이야 개체 변이 그 다음에 싸웠어 생존 경쟁 살아남았어 적자 생존 그리고 선택받았어 자연 선택 총 5가지 과정을 암기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얘는 왜 비판 받았냐 형질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왜 형질 차이가 이렇게 난다 라고 말을 못했어 오케이 그래서 비판을 받았던 거야 하지만 자연 선택설이 지금 현재 받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야 기정 사실이야 그림 볼게 원래 기린은 목이 짧았어 높은 곳에 잎을 먹기 위해 목을 자꾸 길게 뻗어 목이 점점 길어졌어 용불 용설 획득 형질입니다 그래서 목이 길어진 거야 이게 라마르크의 용불 용설 원래 기린의 목은 다양했어 이번에 개체 변이지 그래서 그 중에서 적자 생존이지 살아남기 위해서 맞죠 생존 경쟁하고 생존했어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놈이 자연선택 받았어 알겠죠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볼게요 다윈 이후의 진화설인데 로마네스와 바그너라는 사람이 격리설 이라는 걸 얘기를 했대 격리설 격리설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거 지리적 격리 있었지 그리고 생식적 격리 까지도 생각하세요 생식적 격리는 뭐냐면 그거야 짝짓기를 할 수 있어 짝짓기는 할 수 있는데 수정이 안 돼 생식적 격리 아니면 짝짓기 자체가 안 돼 생식적 격리 이해갔어? 수정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게 생식적 격리라고 하는 거야 알죠? 자 일단 지리적 격리 배웠죠 갈락파고스 군도의 핀치새 그랜드 캐니언의 다람쥐 오스트레일리아의 캥거루 생식적 격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뒤에서 확인할 건데 지금 얘기해줄게 자 첫 번째 짝짓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끼까지 깠어 오케이 자 뭐 있어 종이 서로 다른데 짝짓기 했어 뭘까요? 잡 잡종인데 그게 뭐 있어 혹시 아는 거 있니? 동물원 가면은 라이거 알아? 라이거? 아니요 라이거 몰라? 네 서울랜드나 가면 라이거 있어 라이거 라이거가 뭐 같아? 호랑이 호랑이 플러스 사자 아 호랑이와 사자가 교배에서 낳은 새끼가 라이거야 오케이 자 원래는 우리가 호랑이와 사자가 다른 종이라고 생각했지 맞지? 어? 근데 같은 종이라면은 새끼를 깔 수 있어 보통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어? 새끼 깠네 어? 이거 같은 종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라이거는 생식 얘는 새끼를 못 낳아 얘 새끼 낳을 수가 없어 생식 능력이 없어 같은 라이거끼리도 그치 안돼 생식 능력이 전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네가 같은 종이라면 새끼를 낳은 다음에 요놈이 생식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다 합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같은 종이라면 생식 능력이 있는 새끼를 낳아야지만 같은 종이라고 쳐주는 거야 이해했어? 라이거 새끼 못 낳아요 오케이?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백호 백호인가? 하여튼 두 개가 노세 노세 아니 노세 드럼 한번 봤어 당나귀하고 말 당나귀하고 말이 짝짓이 한 거야 그래서 태어난 게 노세야 굉장히 작은 조랑말 같은 거 있었지 엄청 작지 그게 노세야 그거는 생식 능력이 없어 쟤도 노세도 새끼 못 가 무슨 말이냐 당나귀하고 말은 다른 종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생식적 격리는 짝짓이가 되는데 수정이 안 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렇게 종이 달라도 새끼는 낳을 수 있어 이해갔어?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의적 격리가 있으니까 아예 말하고 당나귀가 이렇게 나눠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생식적으로 격리가 되어 있는 거지 짝짓이 할 수 있어서 새끼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낳는 거야 알죠? 자 돌연변이설을 볼게요 더프리스라는 사람이 염색진화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형질이 새롭게 출몰한 거야 왕 달마짓꽃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진화로는 그래 너네들이 각각한 말들은 다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다 종합을 하자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자 이야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연사탭도 들어가고 돌연변이 격리 이거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자 한 종의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강이 나타나서 두 지역으로 분화가 됐습니다 오케이? 음 각각 나눠졌어 그래서 각각 살다 보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야 돌연변이 들어갔죠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집단적인 유전적 변화가 일어났지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그러면 그 돌연변이 중에서 이 환경에 적응한 거야 이렇게 적응해서 살아남았어 선택됐어 자연 선택 됐죠? 격리 들어갔잖아 아까 다 들어갔네 자연사탭 받아서 나중에 두 종이 달라지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합쳐지게 되면 서로 다른 종이 된 거야 이해했어? 서로 다른 종이 되기까지 다시 한 종의 토끼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진위적 격리에 의해서 돌연변이가 각각 일어난 거야 각각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래서 적응한 것 중에서 살아남은 것들이 선택되고 나서 전혀 새로운 종이 된 다음에 지대적 격리가 풀리면 결국에는 아무리 합쳐줘도 전혀 서로 모르는 관계가 된 거야 알겠죠? 이게 현대 진화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5번 보면 일단 DNA 일치하는 정도에 대해서 사람과 진화적으로 관계가 가장 가까운 거는 붉은털이 아니라 침팬지죠 침팬지 X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지 오래될수록 DNA 일출이 낮아진다 라는 거 맞습니다 알았지? 왜냐면은 최근에 갈라져 놨다는 거는 일출이 거의 비슷해 사촌이 있잖아 사촌 동생이 있고 내 직접적인 형제가 있어 그러면 사촌 동생부터 이렇게 갈라져서 우리가 나온 거야 그럼 우리니까 당연히 DNA가 거의 다 비슷해 우린 직계적인 가족이 똑같으니까 근데 사촌 동생은 아니잖아 이모 쪽이니까 그래서 오래 갈라진 거야 얘네들 사촌 쪽은 그래서 맞습니다 사람과 침팬지는 같은 종에 속한다 같은 종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냥 같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왔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어요 자 격리설 용불용설 도련면설 자연선태설 자 볼게요 희득형질의 유전을 주장하였다 희득형질은 뭐야 용불 용설이 되겠지 모가지가 원래는 짧았는데 길어져서 희득한 거야 주장했으나 설명을 잘 못한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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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은 했어 희득형질이잖아 그래서 설명을 못한 거기보다는 유전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한 거야 유전이 돼야 돼 무조건 근데 희득형질이 유전되면 굉장하지 않냐 내가 키가 컸어 밥 많이 먹어서 그러면 내 키 키가 큰 이 형질을 내 자손한테 줄 수 있는 거야 다 그거잖아 큰 꽃을 가진 왕달맞이 왕달맞이 꽃 타는 순간 왕달맞이 꽃 갑자기 나타나 이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을 했다 얘가 도련변이야 도련변이 왕달맞이 찍고는 무조건 도련변이야 외워주고 뭐냐면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고 가는 과정 자연 선택이다 알지 그랜드 캐니얼 하는 순간 격리설 그치 오늘날 진화설로 인정받는 거 뭐야 자연 선택설이 가장 인정받아 알죠 7번 이거 외워야 된다 과잉 생산과 개체 변이 그 다음에 뭐야 경쟁 생존 경쟁 경쟁이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그거야 너하고 쌤하고 형제라고 쳐 형제라고 치면은 너하고 나하고 다르지 생긴 게 다르지 먹는 양도 다르지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해 우리끼리 경쟁해야 돼 개체 변이가 되어 있잖아 경쟁해야 돼 그러면 너 두 중에 너가 살아남았어 적자 생존 그럼 너가 살아남고 내가 죽었으니까 너가 자연선택 받은 거야 자연선택된 거야 이해했어? 자연선택된 너가 진화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알지? 오케이 8번 한 종의 생물이 지리적으로 격리되어서 두 무리는 나눠진 거야 현대 진화론이나 토끼 약과 나눠졌어 두 무리에 각각의 뭐가 나타나? 돌연변이 그렇지 돌연변이가 나타나 개체변이 이런 건 같은 말이죠 그렇지 같은 말이야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유전자원의 변화된 개체수가 증가하고 각 서식지에서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 가체들의 개체들이 그렇지 자연선택될 거야 알지? 그래서 각 무리가 독자적으로 진화해서 세롱중으로 분화된다 라는 거 알지? 알지? 괜찮아요